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엘보가 있어도 팔에 힘이 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엘보가 걸린 상태거나 아니면 엘보를 걸릴 걸 좀 걱정을 해가지고 지금 아니면 엘보 정상이 오는지 의심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엘보라는 게 결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 형태가 없는 외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나만 혼자 고통스럽거든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팔에서 제일 근육이 제일 단련이 안 돼 있는 엘보 쪽이 지속적인 반복적인 운동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쪽 부분이 염증이 생기면서 테니스 엘보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사실 이런 엘보가 아니더라도 팔에 문제가 있으면 손목이나 어깨가 아프면 팔에 힘 못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엘보가 생겼다고 힘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면 뭘 당긴다든가 민다든가 하면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엘보 쪽에서 통증이 발생이 되니까 강하게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기는 동작이라든가 미는 동작이라든가 심지어 물건을 든다든가 모든 부분에서 이게 엘보가 축이 되고 관절 움직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니까 힘을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엘보 한다고 힘 빠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아프니까 힘을 못 주는 것도 있겠죠. 일반적인 움직임에서 통증이 온다든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런 통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엘보 부분을 많이 예방을 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테니스 장비 쪽에 어떤 그런 세팅이라든가 조합만 제대로 해도 엘보 위험은 거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70% 80%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 나온 것은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선 장비 선택이나 장비 운영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걸 알고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장비 선택이나 장비 선택을 추천 받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될 사람 같으면 휴식하시면서 치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남자는 완력, 근력 이러면서 강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도지고요. 재활을 하실 때는 작은 강도를 해서 천천히 강도를 올려 가시고 미리 예방하실 때도 고강도 훈련뿐만 아니라 저강도의 많은 반복적인 훈련도 하시는 게 테니스 엘보를 방지하는 노하우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